한국의 한국 사회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회 한국의 한국 사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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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을 가서 포거를 먹고 김섬도 먹고 아람이는 듀티 블랜더를 살 거고 그리고 와이포지야 내 할머니 집에 갈거에요 그럼 보고가 싶나요? 사랑해서 된다 와이포지와 함께 혹은 이ec 내가 더 좋아할도록 이번엔 가게때문에 보이니라 바이든 마이포지 sólo 마이포지와 함께 놀이포지와 함께 아 아니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편의점에서 과자랑 맥주랑 사다가 수영장에 가는 거 어때? 아, 너 맥주 안 만 거지? 귀여운 음료수 우리 2층이라고 했지? 응 아, 침대가 하나인데 2층이 무슨 소용이야? 아, 층이 2층이라고? 아니야, 세컨 플로어라고 하지 않았어? 투 플로어가 아니야? 수영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니,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직도 화장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수영장 스프 속 수영장 하와이사람 두 번째 수영장에 도착 이런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수영장에 뚜껑을 전 이유로 지나갔던 거 안녕하세요 우유엔 수영장으로 öl이 비벗 $$$$$$$$$$$$$$$$$$$$$$$$$$$$$$ 우와! 기름이 같은데? 야옹아! 발리! 발리의 편의점에 왔습니다. 과자 코너! 과자 코너! 과자 코너! 코너! 이리 와! 우리의 고기! 고기! 마요네즈! 고기! 예쁘다! 고기! 여기 사진 찍었는데? 양이! 너무 잘 탔나? 엄청 여유로워 보여 나도 오는 것들 가져 우리의 트라우마 사람이 너무 많이 오네요 오케이, 진짜 두피 딱 해? 하나, 둘, 셋 망고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이제날 아침 아침, 조식 먹으러 가는 중 아, 진짜 좋다 밥 먹고 수영할 거야 오늘 크리스마스가 왔다 조식뷰 완벽한 하우스 키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비포를 봐야 되는데 요즘 더불이가 없을 것 같아 버틀포인트라고 쓰여있지 않는걸? 우리 송상으로 가자 거북이를 본 소감을 말해주세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크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빨라요 거북이가 빠르답니다 살라마리도 있네 우리가 인상해서 우리 송상으로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비디오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놀러 가요 드디어 오늘 몇 시간만에 화장하고 거의 12시간만에 11시에 일어났으니까 12시간만에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소스 그리고 랩까? 할리 할리 하나요? 하나요 옥수수를 먹을 거예요 옥수수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맛있지? 별로 못 먹었어 하리 이 자식의 미니 안녕하세요 모두가 한국인인지 어? 안녕하세요? 라고 말해놓고 왜 Where are you from?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? 민감인감 가보도 대답을 안 하니까 ㅎㅎㅎㅎ 팁! 10시가 넘으면 먹을 게 없어요 꿀이나 먹어야 돼요 여기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레몬 맛은 처음입니다 진짜 맛있다 그래 이게 미고랭이지 우리가 아까 먹은 나시고랭이 소스는 진짜 감칠이 예쁜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